자 여러분 보시죠 이제 오늘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새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에이전틱 ai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에이전틱 ai 이게 제가 처음 접해보는 거예요 에이전틱 그래서 여러분들 폰을 가지고 에이전틱 이라고 여러분들 해보니까 무슨 대리인 그런 뜻인 겁니다 아 그러니까 에이전트의 형용사구나 에이전트의 형용사를 에이전틱 ai라고 그렇게 표현했구나 그게 2025년 트렌드 에서 가장 톱에 속하는 트렌드인 겁니다 방송 계속해서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ai 에이전트가 2025년 또 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슈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많이 드렸 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으로 에이전틱 ai라는 표현을 써내요 ai 에이전트란 표현보다도 에이전틱 ai 그러니까 한국식 영어 하고 이런데 진짜 영어하고는 좀 다르네요 ai 에이전트는 우리가 표현하는 거고 영어 표현은 에이전틱 ai라는 그런 표현을 써네요 에이전틱 ai 자 이 보시죠 이 이제 엔비디아 가 2025년 또의 ai 트렌드 가운데 가장 초점이 될 만한 그런 것을 정리한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하나가 로봇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가네요 로봇 가격이 1만 달러 정도로 이제 하락하는 겁니다 로봇 가격이 자 근데 이게 참 보니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지금 여러분들 지구상에 존재하는 영하가 60조 편 정도 되는 모양입니다 영하만 영화 60조 편에 달하는 데이터가 우리 주변에 넘쳐나고 있지만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어느 모델이 이를 활용해 진화할 것입니다 저도 별로 관심을 못 가졌는데 대단히 중요한 자료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ai 기초 모델을 훈련할 때 주로 문자 정보를 입력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와가지고 비디오 정보 이미지 정보들이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자 정보만 넣어가지고 만든 기초 모델을 llm 라지 랭기지 모델 대규모 언어 모델 그런데 거기다 여러분들 영상은 3d지 않습니까 3차원 영상 하고 이미지 정보들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규모 라지 월드 모델 대규모 라지 lwm 모델이 새로 나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하 60초 편을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엔게 디 헤나 님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러분들 주로 이제 새해가 되면 이 트렌드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데 어떤 분야가 뜰 건지 이제 엔비디아가 ai가 이끌게 될 2025년 또 산업 전망 발표 그렇게 해서 뭐가 뜰지 이제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온 겁니다 에이전틱 ai가 나온 겁니다 다가오는 2025년 또 핵심 인공지능 키워드는 작년 또는 생성행 ai고 올해는 에이전틱 ai인 겁니다 에이전틱 ai 그죠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는 동시에 뭐죠 ai 에이전트 개념하고 거의 유사한 겁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은 ai 에이전트 는 안 써요 그러니까 그건 한국어로 우리가 표현하기 쉽게 ai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쓰고 영어 표현은 에이전틱 ai라고 쓰네요 저도 이번에 이제 확인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트렌드에 대해서 발표를 많이 하는 같은 어지가 2025년도에 10대 기술 전략 트렌드로 에이전틱 ai를 지목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토요일 방송이고 하니깐 한번 살펴봐 가지고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 놓는 게 낫겠다 그렇게 본 거죠 2025년 또 산업계에서 ai의 주요 트렌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에 기초모델에서 유명한 퍼플 엑스티 채치 pt 4.0은 모두 다 이 부동성으로 에이전틱 ai 엣지 ai ai 사이버 보안 ai 기반 로봇과 함께 상위권에 비치하고 있다 여러분들 감 잡겠죠 2024년 또는 생성형 ai 기초 모델이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 되기 시작한 한 해였고 2025년도에는 에이전틱 ai 엣지 ai ai 기반 로봇 이런 게 유행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딱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어느 분야가 굉장히 각광을 받겠 했구나 에이전트 ai 는 사용자의 명령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범주의 생성형 ai 다 질문 던지면 답을 주는 생성형 에이전틱 ai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이를 요구하게 되면 본인이 자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완결시켜 주는 겁니다 답을 제공하는 겁니다 방대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과 분석을 기반으로 복잡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액션 행동을 진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에이전틱 ai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스스로 수정할 수 있고 다른 ai 에이전트 와 채팅하거나 인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해 주는 비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에이전틱 ai는 우리가 늘 이야기했던 ai 에이전트 는 거고 영어 표현으로는 ai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에이전틱 ai를 쓴다는 거죠 영어는 아마 이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개념을 확실하게 정리하기 위해 가지고 닥터 ai한테 물어본 겁니다 에이전틱 ai는 2025년을 기점으로 주목받고 있는 차세대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계획을 수립하고 복잡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동적인 ai 시스템을 말합니다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겁니다 비서가 생기는 겁니다 이 에이전틱 ai는 기존의 생성행 ai랑 달리 상황에 맞게 적응하고 선제 적으로 계획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업무를 대신해 수행해 줄 수 있는 여기 나오네요 복잡한 문제 해결 그리고 그동안 문제 해결 를 해온 그런 기억 기록들을 다 참조해 가지고 그러니까 에이전틱 ai를 활용하게 되면 일상적으로 항상 주문하는 것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그냥 빨리 처리해 주겠죠 과거 기록을 유지하며 향후 상호작용에 활용할 수 있는 맥락적 기억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 에이전트를 에이전틱 ai라고 부르는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제 금융업 같은 경우는 투자 조언을 해 주겠죠 내가 지금 100만 원을 갖고 있는데 좀 성장성이 이 정도가 됐으면 좋게 연평균 성장은 한 7% 정도 되고 배당은 한 몇 프로 정도 되는 그런 주식을 골라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 뭐죠 금융업에서 에이전틱 ai가 여러분 돼 가지고 후보군은 이렇 습니다 이렇게 가르켜 주겠죠 투자 포트폴리오 관리와 실시간 시장 분석을 기반으로 한 거래 실행 등에서 에이전틱 ai가 적극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활용되게 되면은 뭐 이제 거래를 조건만 주게 되면 거래를 본인이 수행하는 그런 기능까지 확장이 되겠죠 그다음 제조업에서는 유지보수 재고관리 로봇 조립 이런 게 다 다 이렇게 정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한 번 더 확인 하게 된 것은 에이전틱 ai에 대해서 왜 저렇게 sk텔레콤이 왜 저렇게 열심일까 이렇게 생각 가졌는데 통신업 분야 금융업 분야 제조업 분야 중에서도 통신업 분야가 가장 이렇게 활발하게 활용할 거로 예상이 되네요 고객 서비스 이런 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sk텔레콤이 퍼플렉스티라는 데에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퍼플렉스티 기초 모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sk텔레콤 에 맞는 그런 에이전틱 ai 모델을 내년 에 발표하는 그런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통신업이 특별하게 그런 분야에 잘 맞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뽑다 보니까 통신업에 어제 보셨죠 이렇게 사용자가 ai 에이전트라는 용어를 쓰기도 쓰네요 이렇게 ai 에이전트 에이전트 ai 이렇게 여러분 하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다 작업을 하는 겁니다 판단까지 해가지고 행동까지 결과물을 보고를 해 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에이전틱 ai와 생성 h 는 다음과 같은 주요 차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에이전틱 ai 는 사람 개입 없이 독립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할 수 있고 생성 h 는 그냥 질문을 던지게 되면 답만 하는 자율성이 다르고 문제 해결 능력도 다르고 환경 적응 능력도 다르고 의사결정 과정도 다르고 에이전틱 에이아는 6단계 프로세스를 거쳐 의사결정을 내립니다 계획 수립 추론 통합 운영 다양한 데이터 처리 맥락적 기업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사람하고 비슷한 그런 지능에 가깝게 다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겁니다 생성형 ai 에 비해가지고 의사결정 과정을 보게 되면 사람이 수행하는 의사결정 과정과 대단히 유사한 방법으로 수렴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뭘 느낄 수 있습니까 기술이 발전되어 가는 거죠 생산성 양상이 훨씬 더 여러분들 더 가속화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업에서 가장 먼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 여러분들 삶이 좀 이렇게 역동직이고 재미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재미가 있지만 이렇게 큰 재미 가운데 하나가 미래를 내다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죠 주로 재미는 어디서 옵니까 새로운 것에서 오지 않습니까 새로운 것 새로운 자극이 주어질 때 재미를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적으로 우리가 아 이렇게 가구나 그러면 이게 이런 에이전틱 ai라는 것이 내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투자하시는 분들 같으면 에이전틱 ai가 내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냥 와 대단하다 좋은 일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거 없고 그러면 이제 에이전틱 ai라는 것이 확실히 머릿속에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새해가 돼서 비슷한 모델들이 나오면 유료는 좀 돈을 내야 되지만 무료가 주어지게 되면 한번 실행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적응시켜 나가는 거죠 자기가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발전해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또 이게 있단 말이죠 무슨 말 있는 거 아니까 여기에 보시면은 2025년도에 또 특별히 여러분들 각광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에이전틱 ai가 있고 그다음에 엣지 ai가 있고 엣지 ai 한두 번 좀 다뤘죠 엣지는 주변부 가장자리란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이나 뭐 이런 걸 사용하게 되면은 정보가 저 멀리 중앙에 있는 클라우드 까지 전송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삼성의 이런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 하게 되면은 통번역 작업들이 단말기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그 다음에 뭐 채치 pt나 이런 부분이 이제 삼성 갤럭시가 아마 이제 작업을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러면 채치 pt나 이런 부분을 거기에 사용하게 되면은 예 그 단말기 차원에서 모든 정보의 수집 분석 이런 부분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예 단말기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엣지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그동안 한두 번 다뤘지만 2025년도에 트렌드 가운데서도 에이전틱 ai 엣지 ai 이런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엣지 ai도 별도로 한번 보고 넘어가죠 엣지 ai 엣지 ai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 엣지 ai는 뭐 클라우드 까 이런 정보가 전송되지 않고 본인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본인이 갖고 있는 이런 태블릿 pc 본인이 갖고 있는 pc 거기서 이런 모든 정보의 처리가 다 완결되는 거죠 그래서 정보 보완 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면 이 개념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엣지 홈 엣지 비히클 그 이름 자동차 자체가 하나 이름들 단말기처럼 독립된 그런 일종의 도구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엣지 드론 엣지 팩토리 ai가 필요한 공장에 비싼 가격의 gpu 서브를 대체할 수 있는 실용적인 솔루션 입니다 그리고 ai 기반의 실시간 분석 및 제어가 됩니다 여러분 다르게 하면 트랙트에 다 뭐죠 ai 반도체 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갤럭시폰 이러면 ai 반도체 가 탑재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사용한 태블릿 pc 이러면 ai 반도체 가 탑재가 되는 거죠 가정용 여러분들 일종의 그 보안 카메라 이러면 들 그냥 ai 반도체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각계 전투 좋은 말씀이네요 각계 전투 엣지 스트리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로에 여러분들 보안을 위해 설치된 cctv 같은 거 안에 ai 베이스드 cctv 가 되는 거죠 ai 베이스드 이름 드론 여러분들 며칠 전에 ai 드론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반도체 수요가 얼마나 많아지겠습니까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국에서 반도체 업체 하나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버터 위에다 여러분들 그 칩을 놓더라도 녹지 않을 정도로 저 여러분들 발열 그게 주로 어디에 설치됐으면 cctv 에 설치되지 않습니까 엣지팜 트랙트 같은 이름 다 ai 반도체가 탑재가 되는 겁니다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저가 반도체죠 그럼 반도체 설계에서도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디바이스 ai 입니다 온디바이스 ai 러브홀린 말씀처럼 온디바이스 기구의 이름 바로 트랙트 냉장고 스마트폰 뭐 태블릿 pc 자동차에 전부 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드론 네 그래 이러면 드론을 탑재 가 이러면 250km를 달리는 거 아닙니까 드론을 그래 포격을 때린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 이제 한국에 스타트업 기업 하나 소개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을 열어면 이 흥미진지한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엄청난 시대인 거죠 아마 지금은 서빙 서빙하는 기계에도 다 ai 반도체가 탑재되겠죠 저의 저전력에 저가격에 그래서 기계적으로 하는 일은 학습을 해가 여러분들 아주 빨리 처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 이해했지만 한 번 더 엣지 ai하고 클라우드 ai를 주변 하드웨어에 저장되고 정보가 처리됩니다 데이터는 하드웨어 우리가 사용하는 하드웨어에 저장되고 처리됩니다 클라우드 ai는 데이터가 중앙집중시 클라우드 서브로 이동해가 이런 처리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그런 ai 반도체가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실시간 데이터가 처리가 되고 데이터가 여러분들 클라우드까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보안이 가능하고 그 다음 이동을 많이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가격에 여러분들 ai 반도체가 탑재되니까 비용이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개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사용하면 냉장고 같으면 냉장고가 내가 내 취향을 아주 잘 알게 되는 겁니다 엣지 ai 엣지 컴퓨팅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능형 매장 새로운 로봇 의료 제조 분야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엣지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거의 적각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ai가 병원 공장 고객 서비스 센터 자동차 모바일 기계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제 스마트폰 다 한 번 갈겠죠 구식은 또 다 가고 그런데 이제 스마트폰을 가끔 갈아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 실방송도 내보내지만 요즘에 이제 그냥 적흥적으로 이렇게 찍어가지고 내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형 스마트폰을 쓸 때에 비해 가지고 신형 스마트폰을 써보니까 전송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업무 생산성이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기기를 좀 업데이트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제 한 2, 3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전송 속도가 느려가지고 찍찍게 되면 그러니까 방송을 하고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다음에 또 방송에 들어가는데 또 방송을 마치게 되면 지난번 업로드 한 것이 완결되어야 되는데 완결 안 돼가지고 굉장히 좀 지체되고 했는데 좀 좋은 기구를 쓰니까 좋은 스마트폰을 쓰니까 금세금세 올라가네 그래서 자본이 장비가 좋아야겠구나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신형으로 바꾸는 것이 아주 중요하네 지금은 금세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안에 아마 AP의 여러분들 그 용량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제 이 실방송 말고 그냥 제가 적흥주로 올리는 방송을 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즐거운 거죠 이 실방송 관계없이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얼마나 좋았으니까 그래서 매일 배우는 겁니다 이게 기계를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제 오늘 엣지 ai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연결되잖아요 엣지 ai가 며칠 전에 나왔던 ai 드론 이야기지 않습니까 드론의 이름은 ai를 탑재시킨 거잖아요 그 드론이 수집한 정보를 클라우드까지 중앙 클라우드 서버까지 갈 필요가 없다면 거기서 다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분양을 계속 다루어 보는 겁니다 그럼 전체가 다 포괄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이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점점 유식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2025년 또 ai 트렌드 한번 알아보시죠 이제 옛날에 이렇게 여러분들 provides 꼭 그런 분양의 숫자에 noises